2018 평창기념재단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. 기념재단은 앞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남긴 유산들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.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2018 평창기념재단이 출범했습니다.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, 올림픽 개최시군 관계자 등 발기인들은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이사장으로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선출했습니다. 기념재단은 앞으로 재정 확보에 따라 사업을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합니다. 우선 올림픽 대회를 치르고 남은 금액의 80%인 약 350억 원 등을 이양받아 남북 체육 교류, 눈이 없는 나라 청소년들을 위한 드림 프로그램 등 유산 사업을 추진합니다. 이후 지자체의 추가 출연과 기업 후원 등으로 재정이 확충되면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, 강릉 하키 센터,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세계 올림픽 경기장의 시설 관리와 지원도 담당할 예정입니다. 지역에서 당연적 이산 못해서 개체주 시군이 다 포함되기 있기 때문에 강원도나 개체주 시군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고 반영될 것입니다. 올림픽 기념재단은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 올림픽 조직위가 사용했던 평창 대관령 사무소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.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.